뮤지컬 데스노트 주인공 고은성 비주얼 에이스 오히려 내 단점은 외모입니다 국가가 부른다에 못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성 주연의 뮤지컬 데스노트가 4월 1일부터 6월 26일까지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데스노트 캐스트 프로필 뮤지컬 데스노트 야가미 라이터에게 홍강호와 엘 김준수 뮤지컬 데스노트 야가미 라이터에게 고은성과 엘 김성철 뮤지컬 데스노트의 사신들 왼쪽부터 랩력의 김선영, 장은하, 류쿠, 강홍석, 석영수 뮤지컬 데스노트 아마나의 미사에게 장미재와 케이 출연진들의 종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배우 홍강호 종교 기독교 배우 공은성 종교 기독교 배우 김준수 종교 과거 2단 안식교 신자였는데 요즘은 개신교 신자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배우 김성철 종교 자신이 크리천이라고 2019년 3월 1일 인스타라이브에서 언급했습니다 무종교 무자료 출연진들 배우 김선영 종교 자료없음 미션스쿨인 한세대 출신 배우 장은하 종교 자료없음 배우 강홍석 종교 자료없음 2016년 김준수의 사촌 누나마 결혼했으며 뮤지컬 배우 정선아가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배우 서경수 종교 자료없음 배우 장민재 종교 자료없음 러블리즈 K종교 무종교 고은성 비주얼 에이스 내 단점은 외모입니다 국민가수 탑세븐 뮤지컬 배우 고은성 데스노토스 악역 라이토마타 외형만 번드러란 배형 말고 연기로 승부하는 역할하고파 배우 고은성이 내일은 국민가수 탑세븐에 오르고 나서 선택한 뮤지컬은 바로 데스노트입니다 원작은 메가 히트한 일본의 동명 만화인데요 주인공 라이토는 신비한 데스노트에 이름을 적는 방식으로 범죄자를 처단하면서 명탐정 엘과 대결하는 18세 고교생이죠 이 뮤지컬은 벌써 5만 녀석이 판매되며 4월 1일부터 충무 아트센터 대극정에서 개목하기도 전에 흥행을 예약했습니다 정의감이 충만한 라이토는 평면적 악당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만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어요 어떻게 연기할까 고민하다 거꾸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이토의 착한 면을 찾아낼 거예요 선해야 악이 더 잘 드러날 테니까요 표정이 진지했다 흠잡을 데 없는 얼굴이었다 고은성은 악하게 보이기 위해 악함을 연기하고 싶진 않다며 인물을 표현하려 하지 않고 진짜라고 믿게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전 출신인 고은성은 2011년 뮤지컬 스프링 어웨크닝으로 데뷔해 그리스의 대니, 피스티보이즈의 강민혁, 노트라담드 파리의 페비스, 그레이트 코메스의 아나톨 등 쉬지 않고 무대에 섰습니다 그를 뮤지컬로 이끈 건 2008년 뮤지컬 노트라담드 파리입니다 고은성 인터뷰 데스노트만의 매력은 이야기와 음악이 묵직해요 프랭크 와일드헌의 음악을 좋아하는데 배우로 부르는 건 처음이에요 지킬렌 하이드가 클래식하다면 데스노트는 얼터너티브로기에 가깝습니다 음악적 부피감에 매료됐어요 삽입곡, 비밀과 거짓말, 죽음의 게임도 좋고 마지막 순간을 부를 땐 짜릿해요 춤을 추지는 않지만 심리적 움직임이 많아 재미있고요 연기력을 쌓을 수 있는 뮤지컬을 고르나요 부서지고 넘어지더라도 그런 작품을 하고 싶어요 인물에 다가갈 때 저만의 공식은 없습니다 배영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해요 라이트를 준비하는 동안엔 대사마다 왜?라고 질문하면서 기초공사를 했어요 발밑에 쌓아둔 논리, 상대 배와의 호흡 등에 따라 연기의 깊이가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노래 실력은 충분히 증명했고 연기에 잘하는 배우 중 롤 모델이라면 뮤지컬 분야에는 좋아하는 형들이 많아요 누굴 빼먹으면 큰일 나니까 아무도 언급 안 할래요 영화 반도를 보고 구교한 배우에게 반해 출연자가 싹 훑다가 깨달았지요 내가 얼마나 상투적이고 틀에 박힌 연기를 하는지 어딜 가나 비주얼 에이스로 통하는 고은성에게도 근심이 있다 그런데 뮤지컬 배우로서 단점을 묻자 왜 뭐라고 답했다 잠깐 정적이 흘렀다 티는 고작 178cm에 얼굴은 작고 남성적이라 참 딱하군요 제 입으로 말하긴 민망하지만 왼쪽으로 멋있는 역할만 자꾸 들어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배역은 정반대라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컨대 노트르담도 발이라면 근위대장 페비스나 시인 그랜구아르가 아니라 꼽추, 콰지모드를 맡고 싶다고요 고민을 상담하는 멘토는 없나요? 뮤지컬 배우 광호영이 고민을 많이 들어줘요 박강은 형은 벼락같은 충고를 한 적이 있어요 뭐랄까 완벽주의 때문에 저를 구석으로 모으는 버릇이 있는데 형이 대구 사투리로 바다는 비에 안 젖는다 하는 겁니다 개울인지 강인지도 가늠이 안 돼 감정의 비를 날려 찰랑거리게 했는데 그 충고를 듣고 평온해졌어요 이젠 덜 괴롭힙니다 평생 가장 잘한 일이라면 18살 때 뮤지컬에 빠져 꿈을 계속 밀고 나간 거예요 며칠 전에 집에서 옷을 캐다가 향기와 햇살을 느끼고는 뮤지컬아 고맙다고 했어요 데뷔하고 몇 년 동안은 공연을 해도 월세와 핸드폰 조금을 내면 빈손이었어요 오토바이 배달 알바로 뛰어야 했습니다 좋아하는 뮤지컬에 상처도 받고 한때 그만둘 생각까지 했지만 지금 이렇게 삶에 여유를 준 것도 뮤지컬이에요 스트레스가 심할 땐 무거운 걸 든다는 배우 고은성은 장작도 잘 팬다고 했다 지난 10년은 어떻게 하면 고은성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모색한 시간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이룬 것에 안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배우로서 늘 부족하다 생각하고 잘되고 있을 때 더 의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고은성의 선한 영역력 고은성 국민투표 리매치 우승 소아암 관하의 후원금 기부 최근 인기리에 종용된 TV조선 경연 프로그램 내일은 국민가수에 출연한 가수 고은성이 선한 영역력을 전했습니다 가수를 응원하고 선행을 할 수 있는 국민투표 리매치 앱의 시즌1 우승자로 고은성이 선정되면서 그의 이름으로 소아암 어린이에게 960만원이 기부됐죠 사단법인 생명나눔 실천 본부는 내일은 국민가수 팬들이 국민투표 앱을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총 16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국민투표 앱의 시즌1이 종료되고 고은성은 373만 3111표로 2위 이병찬을 24만 3705표 차로 따돌리며 우승했죠 1위 고은성은 60만원 2위 이병찬은 50만원 3위 박찬근은 30만원 4위 이슬로몬은 2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국민투표 앱은 내일은 국민가수에 출연했던 가수들을 팬들이 투표하고 응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앱입니다 팬들의 표가 모여 일정 투표수 이상이 됐을 때 시즌이 종료 결과에 따라 투표받은 가수의 이름으로 후원하는 시스템인데요 리메츠 앱 대표는 앞으로의 시즌도 계속 선행을 이어갈 것이며 새로운 시즌2는 2022년 7월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한편 고은성은 탄탄하면서도 감미로운 목소리를 가진 데뷔 12년차 인기 뮤지컬 배우로서 뮤지컬계의 간판스트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국가수에 출연 중이죠 홍광호, 고은성, 김준수, 김성철, 데스노트 범접불가 연습연장 뮤지컬 데스노트가 오는 4월 1일 대망의 첫 공연을 앞두고 연습연장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연습실 현장에서는 치열하고 날카로운 두뇌게임을 그려내는 작품인 만큼 묘한 긴장감이 감돈다 작품에 몰입한 배우들은 카리스마를 발산했다 홍광호, 고은성은 천재 고등학생으로 우연히 데스노트를 주어 자신만의 정의를 실현하는 야가미 라이터 역을 맡았습니다 점점 자신만의 정의로 빠져드는 라이터의 모습을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긴장감 있는 스토리를 리드하며 발산했습니다 그에 맞서는 베일에 쌓인 세계적인 명탐정 L역의 김준수, 김성철은 신비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풍기는 독보적인 L 캐릭터의 티테일을 선보였죠 아마네미사에게 데스노트를 주고 무한한 애정을 보이는 랩력의 김선영 장은아는 캐릭터 특유의 판타지적 존재감을 섬세하게 표현했습니다 따분함을 달래기 위해 데스노트를 인간계로 떨어뜨려 이 모든 일을 시작한 류큐어의 강홍석, 석영수는 작품의 신스텔러답게 탁월한 캐릭터 해석으로 익살스러운 연기와 위트있는 퍼포먼스를 자랑했죠 인기 아이돌 가수이자 야가미 라이터를 사랑하는 아마네미사에게 K 장민재는 사랑스러운 매력을 발휘했습니다 뮤지컬 데스노트는 동명의 1번 만화를 원작으로 이름을 쓰게 되면 죽게 되는 데스노트를 우연히 죽게 된 천재 고등학생 야가미 라이터와 베일에 쌓인 명탐정 L에 양보할 수 없는 대결을 긴장감 있게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번 시즌은 오디컴퍼니에서 국내 최정상 크리에이티브와 팀과 함께 논 레플리카로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덕션인데요 뮤지컬 데스노트는 오는 4월 1일부터 충무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합니다 크리스찬 고은성님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뮤지컬이 잘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